스마트 메디칼 디바이스의 문창곤 대표 안녕하세요 스마트 메디칼 디바이스의 문창곤 대표입니다 저희 스마트 메디칼 디바이스는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제조 전문회사입니다 저희 엑스페드는 기존 스마트 의료기기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폰과 연동된 좀 더 재밌고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운동장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근육 강화, 지방 연소, 그 다음에 같은 모드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각 부위별로 복부, 팔, 다리에 제품을 부착하여 바로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복부의 근육 결대로 제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직근, 복사근까지 케어할 수 있고요 이 근육의 구조에 맞는 패턴 구조는 저희가 특허 등록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해외 특허도 출원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제품의 메인 모델은 현재 양치승 관장이라고 유명한 트레이너가 관장을 해주고 계시고요 현재 100명이 넘는 많은 트레이너 분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해주고 계시고 실제로 트레이닝의 관원들과 같이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빠르면 5월부터 저희가 라이브 홈쇼핑에 출품될 예정이고요 현재 동남아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 일본 현재 수출 계약 초기 단계입니다 더 빠르면 올해부터 샘플 수출, 그 다음에 본 수출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